It's okay, it's okay Why does the smell so hard? 글쎄, 사람 많은 맛집이지 않을까? 음! 사람 많은데? 어 엄마 여기는 신발 신고 있어요 여기로 가자 신발 들고 야채, 스프 볶음밥, 디저트 다 있는데? 나 이거 먹을래 뭐? 그게 뭐지? 볶음밥? 이거? 응 치킨, 라이스 치킨이랑 프라이드 라이스 밥을 먹고 싶구나, 엄마가 떡볶이 다 얘 여기 전망이 좋네 하하하하 아, it's quite heavy 해 thank you 어우 씨, 덤벨 냄새 어 어 if you, hello if you don't mind can you get a non-smoking area? because the smell is like yeah because the smell is like... and uh... and uh... and uh... can you waiting about uh... 30 minutes I will be changing your room that's okay? yeah, it's okay yeah, it's totally fine thank you so much thank you, I will be changing your big room that's okay oh, okay, thank you, thank you because we don't smoke yeah I absolutely have to ask yeah, so sorry hello hello hi yes, there's smoke in the outside maybe mm-hmm smell that's not good mm-hmm because that's near and that's beautiful like this mm-hmm if you like this okay, okay we'd love to see yeah yeah, I think thank you and uh... and uh... and uh... can you wait for us yeah, absolutel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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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ill be checking your... your life was... yeah, thank you 여러분, 우리가 예약한 방은 이 방이 아니었는데 원래 저것들 중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 방을 논스모킹인데 좀 해줄 수 있겠니? 바꿔줄 수 있겠니? 했는데 남은 방이 이거밖에 없어서 진짜 큰 방을 주셨어요 진짜 커요 진짜 커요 그리고 밖에도 다 보입니다 와... 이렇게 다 보이고 앞에서는 테라스가 있고 저렇게 뭐 다 해먹을 수 있고 진짜 좋은 건 에어컨이 새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 복이 터지네 터져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높고요 베트남은 천장이 높은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치, 엄마? 천장이 되게 높아 천장이 높아야 시원해 아, 그래서 그런 거야? 역시 저희 엄마 건축가 나왔거든요 뭐 할까요? 여기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진짜 크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요 카수구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좋아요 어,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좋은 향기가 나요 사진을 나오지 말라고? 사진을 나오지 말라고? 사진을 나오지 말라고? 사진을 나오지 말라고 아... 프루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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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치워 이거! 이거! 너무 귀여워 신 거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저희 어느 식당에 들어왔는데 말이 안 통해서 번역계를 항상 하고 다닙니다 번역계 없으면 베트남 여행 불가 신 거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저희 어느 식당에 들어왔는데 베트남 여행 불가 그래도 넓고 좋다잉 쾌적하고 깨끗하고 방금 이것도 틀어주셨어요 상풍기도 엄마는 속이 니글니글 거린대요 한국 음식 먹고 싶대요 엄마가 맨 처음에는 어, 나는 아무거나 잘 먹어 절대 뭐 한식 못 자고 얘기할 일에도 안 먹어 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죠? 한국 사람인가 봐 먹고 싶어 더 취재해 그래, 내가 몇 명 못 봤어 한국 사람인데 밖에 나와서 오랫동안 타지 음식 먹는 사람을 진짜 많이 못 봤어 속이 미끄럽지 오늘은 신도가 아닌데 그냥 음료수 두 개로 주셨어요 엄마 먹어봐 시끄럽? 치지도 않고 그냥 잘자래요 음 맛있네 그런데 음 남아공에서 싱가포르로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거든 근데 거기에서 일주일을 일주일 정도 지내면 스탑오버라고 있어 경유지에서 일주일 정도 지낼 수가 있어 돈 보내고 거기서 싱가포르에 일주일 있었다? 내 친구가 다친 거야 못에 긁혀서 음 병원에 갔는데 못에 긁혀가를 영어로 못하는 거야 긁혔다도 모르겠고 뭣도 모르겠고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했다? 친구가 다쳤는데 친구가 영어할 자신 없다 해가지고 나랑 같이 해 까달라고 했거든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드라이버 아야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어 드라이버 드라이버 그러면서 갑자기 번역기를 켜는 거야 코리안인 거 알잖아 패스코드도 주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당신은 화장품에 끌렸습니까?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바로네 그래서 화장품 주사 맞았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번역기로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았지 아 만약에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와이파이만 되면 되겠다 웃기다 진짜 웃겼어